지금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싹 그냥 다 던져 이제 그냥 나사 탁 풀려고 그냥 와 진짜 지금 와 지금 켰어! 지금 하고 있어 진짜? 먹방 찍어 지금? 진심이야? 어 근데 팬들이 댓글이 안 보여요 형 뭐야 뭐야 아 그러네 근데 앞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찐으로 찍는 거야 가짜로 찍는 거야 그러니까 런쥔이 형 아 찐이네 찐인 줄 몰랐어 일단 처음에 팬분들은 들어오시고 엄청 당황하시겠지? 응 나 안... 아이 저거 보호필름 저거 무슨... 안 보여 안녕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보면 첫... 그... 우리 이곳 슬라이브 진짜로? 단체 이곳 슬라이브 아니야? 맞아 근데 첫 단체... 첫 단체이긴 해 저기 저기... 첫 단체 런쥬 라이브를... 네 첫 단추를 예쁘게... 아 첫 단추를 느슨하게... 아 일단은 뭐... 아 뭐 혜챤 씨 지금 뭐 먹고 있나요? 네 저희는 지금 이제 부대 부대를 먹고... 부대찌개를 먹고 있죠 네 부대찌개를 먹고 있는데요 네 부대 맛있다고 했고 네 누가 만들었을까요? 뭐 여기... 아니 이거는 이제 지성이랑 재민이랑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줬어요 어? 응 그리고 이제... 그리고 이제...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네 근데 지성이가 만들었으면... 아니 근데 지성이 만들어도 나올 수 있는 퀄리티긴 하지 않을까? 이거 밀키트면? 저희 지금... 나 요리 잘해요 저희 지금 촬영 중인데 네 그냥 말 안 하고 켰거든요 카슬 부대 가끔 들이셨어 왜 저렇게 싫어 아니 근데 이거 말할까? 비하인드를 말할까? 아냐 아냐 저희 콘텐츠 찍고 있어요 비하인드는 그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고 저희 콘텐츠 찍고 있어요 얘는 자고 있어요 네 저희 이제... 아무튼 우리가... 그냥 이렇게 그냥 밥 먹고 있는데 이제 내일 우리가 중국 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가기 전에 뭐 시리에 한번 잠깐 볼까요? 그쵸 라는 느낌으로 이 촬영 스태프도 찍으면 안 되겠죠? 밥 먹고 있는데 그걸 외치고 아니 밥 먹고 있는데 때마침 여기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찍고 있는데 우리가 더러운 거야 아 배경도 어 여기 여기 이 집 잘해요 여러분들 한번 놀러 보세요 맛있네 부대찌개 여기 잘해요 여기가 식당 이름이 뭐죠? 종가 여기요? 그 밀키트 붓은 여기 여기 엔시티 드림 유튜브 아 여기 여기 이름 종가집이에요 뭐야 이거 아니 김치 종가집 김치 맛있긴 해 아니 내가 종가에서 끊었는데 집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해 종천러지 종천러지 그러니까 종가네 종씨네 집 종씨네 집 역시 집이 좋더라 야 야 야 요즘 좀 좋다 나 이거 좀 풀리는데? 좀 좋다 여기 내 거였어? 너 거야 어 그래? 어 아 종씨네 바로 팔아야 돼 종류러 종류러구나 바로 팔아서 현금 받게 해야지 천러야 어? 김치 맛있다고 네 여튼 여러분 저희 지금 콘텐츠 찍고 있고요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한 콘텐츠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되게 좀 어 근데 나 사실 우리 발령 볼링 할 때 제일 재밌었어 볼링? 볼링을 했어 여기서 볼링을 했어? 여기 좀 여기엔 다 있어 여기 그 정도로 그리고 아까 진짜 마크 형이랑 런징 1대1로 싸웠어요 진짜 진짜 그리고 1대1로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4대3 패 싸움까지 갔는데 결국에 누가 이겼죠? 아 야 그래서 결국 결국 나랑 마크 져갖고 맞아 맞아 요리했잖아 아니 나랑 지성이랑 재민이랑 만나서 이제 여기 좀 왜 첫 넘어? 그 신발 했지 우리 이제 수영하러 가야 되니까 어? 그 뭐냐 야 근데 수영 난 하고 싶다 어디까지 갈 거야? 나는 마지막은 우리 런징이가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딱 이대로 그냥 꼬는데 그냥 라이브 해서 제발 비고 좋게 일어나라고 나 연결로 불안한데? 아 근데 불안해 불안해 아니 근데 불안해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징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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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깨워줘 깨워줘 근데 얘는 지금 진짜 연기 중 아니라 진짜 자고 있는 거야 진짜 혹시 몰라 진짜 혹시 몰라 아 빨리 그래 야 지훈 그래도 아파요 아 진짜 아닌 거 같아 진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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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아니 그래도 아마 해찬이 형 약간 진심인 것 같아 아니야 진짜 아니 얘가 나 해찬 마음 알아 왜 왜 그런지 얘가 위버스 라이브가 그냥 동영상 찍는 줄 알고 아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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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2점 벗어낸 내가 위버스 라이브가 아니야 그거 안 돼 아 이거 안 돼? 그럼 일단 댓글부터 잠깐 꺼 봐 자 와 암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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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다 와 진짜 암마다 네 여태 여러분 저희는 이제 아 진짜 안 해? 또 다음에 이제 보러 올 테니까요 아니 너 지금 깨워 그냥 콘텐츠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맞아요 네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저쪽으로 갔다 내일 중국 가서 우리 런준이의 일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 난리통에서 잘 수가 있지 자 자 자 근데 나도 잘해 자 하나 둘 셋 하면 깨워 어 네네 하나 둘 셋 하면 깨워 하나 둘 셋 런준아 하나 둘 셋